안녕하세요. 저는 연습을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 손목만 딱 뽑아서 이걸 푸는 걸로 손목만 뽑고 푸는 걸로 목을 딱 닳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하나 이렇게 잡고 손목을 딱 뽑아서 그냥 그대로 옆으로 탁 이렇게 보내는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내가 어느 시점에 풀어야 이게 공을 탁 딸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목만 딱 뽑아서 이거를 탁 푸는 힘으로 여러분 그래야지 대부분은 여기서 레슨에서 보면 뚫고 내려와라 뚫고 내려와라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이게 풀려고 해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요정도에서 바로 풀면서 탁 내려오면서 왼손을 잡아 땡기면서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못 푸니까 이게 열려가지고 슬라이스가 그러니까 푸는 걸 기르려면 손목만 딱 뽑고 땅을 요렇게 찍는 거 지금 요걸 연습을 해봐야지 와서 쭉 늘었죠 꺾는 것만 해도 잘 가죠 그러면 푸는 동안에 손을 쫙 뻗거든요 그러면서 풀면서 보내야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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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